안녕하세요. 바다노서 반갑습니다. 박두행입니다. 현재는요. 쉐도우 오브 툰네이더를 플레이하면서 바다, 사이러스, 쿨링 상태를 보고 있는데요. 이 지금 게임이 4K의 풀옵션 상태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. 아이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형님 살려주세요 배에 여기 딱 와서 아 저 위로 올라가는 거구만 와 써 아 이거 했어 현재 지금어억 맘짝 놀랐네 현재 CPU 온도가..IE 호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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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로 뛰어야돼? CPU 온도가 지금 34도 37도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긍정의 착하죠 지금 4K 플레이에 지금 4K 플레이 중이고요 풀업 전 상태 그리고 저항 물려놨어요 바다 사이러스 CPU 쿨러에 근데 지금 온도는 지금 40도 아 굉장히 착하죠? 오케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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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야 이거 죽고 시작하는 게 아깝다 차라리 그냥 아 죽어야겠어 안 돼 안 돼 하면서 다시 로딩 네 시작됐고요 네 온도는 지금 40도 보여주고 있죠 예 여기서부터 다시 해야지 편하게 묶고 스페이스박스 CPU는 지금 꾸준히 어 40도 정도도 안 나오는 어 30도 근데 지금 굉장히 착한 거예요 지금 온도가 어 40도라면은 뭐 거의 뭐 지금 무서운 수준에다가 와 굉장합니다 지금 뭐야 이거 전화기야? 뭘 눌러야 되는 거지? 뭐야 이거 오오! 아이아이아이아이구 야 뭐 이런 게 있네 와 이거 대단한 걸 아 그냥 가면 되는 거구만 아이씨 속았어 점프 으쌰 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어 아우 그으아 안놔!!! 완전 처참하게 죽어 아주 그냥 뭐야야야야야야 뭐야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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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여야 어깨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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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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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이렇게 해야지! 눈 아니네 아 이거 뭐야 어 떼어떼어떼어떼! 어떻게 해야 되지? 자네를 파기해달라고?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를 어떻게 돌리는 거죠? 아 알겠다 알겠다 이거랑 먹는 거네 여기랑 그래서 이거를 돌리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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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하고 여기서 이거를 두고 다시 돌려서 올려야겠지 아 이거구만 아주 변해 그래서 여기서 자르는 거야 그래서 이걸 자르면 가면서 앞을 그냥 후드로 박는 거지 오 잘한 짓일까 이게 과연 이게 잘한 짓일까 네 지금 온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최대 40도까지밖에 안 올라가는 CPU를 굉장히 많이 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유스러운 온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제